제이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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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미 어딘데? 제이미! 아니 우리야 어디있어요? 제이미? 뭐 에이미? 에이미? 제이미? 아주 폭력적이겠지만 잠시 갇혀있어야겠다. 니 주인이 널 데려갈 방법이 없으니. 방금 우리 제이미 뭐라고 불렀어요? 에이미요. 아니 왜 남의 집고양이 이름을 멋대로 부릅니까? 보셨잖아요? 잘 따르는거. 강혜진씨한테도 부르라고 강요 안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 이건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.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돌봐주는 사람과의 교감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죠? 자. 가시면 됩니다. 잘가. 에이미. 집중심이 파이팅 멈추 펭 tab 멈추를 감사합니다.